지금은 새벽 6시 30분 인데요 아침 밖으로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이 숙소 앞에 이 수십마리 야크들이 이렇게 밥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은 춥지도 않나봐요 엄청 추웠을텐데 추웠지 으 저 야크 주인께서 물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아름다운 산들이 히말라야 설탄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아마다블람부터 해서 참 멋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접자시나봐요 이 아이들은 소가 소인가 여기서 막 버터도 만들고 우유도 제공해 주시고 안녕